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이동익 광복회 경북 지부장을 비롯해 지역 보은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에서도 거행됐습니다. 경축식에서는 1940년대 조선의용군에서 여성 지휘관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 고 김명시 장군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되는 등 6명의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정부 포상이 전수됐습니다. 경축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숨겨진 독립 호국의 역사를 찾아내고 섬김의 보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84명이 발생해 어제보다 2,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926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이 558명, 경주 398명, 영덕 75명, 울진 65명 등입니다. 경북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43.8%입니다. 오늘 밤 울진을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며 폭염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폭폭 찌는 듯한 더위의 연속이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만들어낸 비구름대가 남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이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도 위아래로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29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모레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오는 17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선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발표합니다. 포항시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의 원인이 됐던 지열발전부지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지진활동과 지하수, 지표 변형 등을 관찰하며 안전관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신라 금관이 처음으로 발견됐고,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금관총의 복원과 정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시범 전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내부는 국내 고분정비 사상 최초로 돌무지 덧널무덤의 주요 축조 구조물인 목조 가구를 실물 크기로 재현했고, 수학여행단을 위한 사파 묘사와 돌무지 덧널무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단 증강현실 AR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경주시는 인근 고분정보센터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경주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